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 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인스타360 go2에 대한 후속 사용기이자 인스타360 go2를 구매하시기 전에 꼭 보셨으면 하는 영상입니다 우선 이 인스타360 go2는 정말 작은 사이즈의 카메라에요 이렇게 리모콘 겸 삼각대 겸 충전 케이스로 쓸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이 작은 카메라가 촬영을 담당하는 굉장히 작은 초소형 액션캠 카메라 입니다 정말 장점이 많아요 원 버튼으로 버튼 한번 클릭을 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얀색이 깜빡거리는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리모콘을 통해서 촬영 모드를 설정하고 촬영을 할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쌈에도 불구하고 저도 오즈모 액션을 쓰다가 인스타360 go2로 갈아타게 되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마냥 편한 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 홍보 영상과 유명한 분들의 리뷰 영상과는 다르게 단점도 몇 가지 발견이 되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단점입니다 인스타360 go2는 이렇게 어디에나 붙일 수 있는 홀딩 이런 것들도 있고요 손목 스트랩을 활용해서 셀카봉 처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석 목걸이를 통해서 옷을 입고도 거기에 카메라를 붙일 수도 있고요 또 헤드 클램프 모자에다가 클램프를 고정해서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대로도 쓸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데 작고 편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들고 다녀야 된다고? 사실 이거는 활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와 아무리 작은 액션캠도 이렇게 악세사리가 많으면 결국 불편해요 하나 정도 악세사리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간 물론 이건 제 욕심일 수 있는데 그런 제품이 아닌 이상 이 수많은 악세사리 중에 결국은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만 들고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셀카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작고 좋은 아이템들이 있어도 올인원 되는 아이템이 하나 좀 필요한 것 같다 사실 이게 한 가지 아쉬웠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자석 목걸이였습니다 이렇게 목걸이에 자석을 결합함으로써 옷을 입고 촬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보이는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단점이 있었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은 제가 며칠 전에 대전 월드에서 촬영한 영상이에요 두 손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면서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서 아주 아주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었어요 바로 이 자석이 굉장히 네 이렇게 이게 영상으로는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자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옷 위에 이 카메라를 붙였을 때 그렇게 강하지 않은 충격이나 강하지 않은 스침에도 이 카메라가 떨어지는 거였어요 제가 이 카메라를 월드에서 두 번이나 떨어뜨렸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한 번은 다른 아기가 이 카메라를 발로 밟았어요 정말 끔찍하죠 우리가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하기 싫잖아요 기스나고 흠집 생기고 잘못하면 렌즈가 깨질 수 있고 그런데 이 자석으로 붙이는 이 카메라가 생각보다 작은 충격에도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티 한 장 위에 셔츠 하나 위에 이렇게 붙였을 뿐인데도 말이죠 이 홍보 영상을 보면은 운동선수들이 막 테니스를 치면서 굉장히 막 거친 액티비티를 하면서 이 인스타 360 고투를 사용하는 홍보 영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글쎄요 물론 제가 테니스를 치긴 하지만 사실 얘를 걸고 테니스를 쳐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치다 보면 어느 순간 어? 카메라 어디 갔지? 빠직! 약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걸이형 자석은 정말 좀 안전한 앉아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활동할 때나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바로 발열입니다 이 촬영 시간이랑도 좀 맞물리는데 인스타 360 고툰는 액션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로 얘를 사용했을 때 촬영 시간이 약 15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를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목걸이에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모자 홀더에 부착하는 경우겠죠 이렇게 부착해서 사용할 경우에 최대 15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목걸이에다가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봤어요 이렇게 장착해서 저 가족끼리 이제 식사를 하는데 사실 시간 개념은 몰랐어요 그냥 눌러놓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12분 정도 찍었나? 갑자기 가슴에서 막 불타는 고통? 불타는 약간 뭐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통이 그래서 재빨리 얘를 탁 뗐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서 이렇게 내려놓고 자석을 만졌더니 얘도 뜨거웠어요 그래서 재빨리 이제 촬영을 중지를 했죠 그리고 느낀 게 와 이게 지금 여름에 이렇게 썼다가는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지 10분 조금 넘게 찍었을 뿐인데 정말 뜨겁게 과열되는 액션캠 아 이게 진짜 활용도가 높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목걸이나 이렇게 모자에 장착하고 사용할 때는 장시간 액티비티를 찍을 때 많이 쓰거든요 자전거를 탄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뭐 바다에서 활동을 한 이런 경우에 손이 자유로워야 하는 활동에서 이런 목걸이형이나 이런 모자형을 쓰는데 최대 사용 시간이 15분입니다 그러면 15분 동안 쓰고 나서 다시 이 충전기에다가 충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떼서 충전기에 넣고 주머니에 넣어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고 다시 장착을 하고 충전을 하고 장착을 하고 이게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편리하긴 한데 어떤 일상 생활을 좀 자연스럽게 쭉 찍을 수 있는 그런 브이로그나 이런 거에 과연 유용한가 이런 생각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게 인스타 360 고 1 버전을 썼던 분들은 촬영 시간이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어디냐 감지덕지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즈모 포켓이나 오즈모 액션 같은 액션캠, 핸드짐벌 이런 걸 쓰다가 넘어오다 보니까 이 촬영 시간 부분은 정말 정말 상당히 많이 아쉬워요 이 인스타 360 고 2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컷 촬영, 컷 촬영이라는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눌러서 촬영을 하고 촬영이 끝나면 끄고 약간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완성된 영상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에는 정말로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쭉 찍고 나서 액티비티 하는 모습을 쭉 찍고 나서 나중에 편집을 하겠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비추천드리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 좋은 점만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은근히 휴대하기 불편한 액세서리들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떨어지는 카메라 그리고 발열과 촬영 시간 이 세 가지는 이제 아쉬웠는데 아 그럼 아쉬운 점만 있냐? 그럼 이 제품은 버려야 되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쓰기 좋은 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카메라인지 잘 몰라요 이렇게 세워놓고 음식점에서 밥 먹어도 촬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자석에다 붙여서 옷에 붙이면 상당히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카메라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서 내 모습을 찍을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걸이에 걸든, 모자에 끼우든 촬영 스톱, 촬영 스톱 이 과정을 조금 시나리오를 짜고 컷 촬영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상당히 편리하다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화각도 상당히 넓고 화질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데 그냥저냥 봐줄 만한 화질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손이 자유롭다는 거 이거는 정말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스타 360 go2가 거의 출시되자마자 거의 국내 1호로 개봉기를 찍어놓고 한참 뒤에서야 사용기를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 인스타 360 go2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현명한 소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